편사옥입니다. 12월 22일 편사옥의 오뉴스 시작합니다. 내일은 한파가 누그러져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지만 새벽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면서 출근길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날씨는 내일 잠시 풀렸다가 목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집니다. 최우원 기자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전 출근 시간,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내릴 수 있습니다. 내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내륙 산지, 제주도 산지는 5에서 10cm인데 이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15cm가 넘는 눈이 올 수 있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서부, 총북 중북부, 경북 북부 내륙은 2에서 8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충청권 일부와 전북, 경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3cm 이하의 눈이 내립니다. 경남 남해안과 제주 등에서는 눈 대신 비가 5에서 20mm 정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2도에서 0도로 눈이 일부 녹더라도 도로는 여전히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와 대관령은 영하 8도, 경기도 가평과 연천 등은 영하 6도로 내리는 2도에서 10도, 제주도는 13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음 날인 목요일부터 또다시 추워지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5도에서 영하 18도 사이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도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정도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SBS 최호원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